뭐야 뭐야 뭐한거야 야 테스 AI가 저런거 막 한다? 야 나도 그러면은 아론으로 해놓고 짱 아 저렇게 하는거죠 아 아하 유인해놓고 이렇게 도망가는건가봐 어 저쪽에 야 들키겠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어 저쪽으로 가는건가 어 저기구만 한번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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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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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렇지 오케이 아 그렇지 아 별거 아니네요 아 굳이 전투를 안해도 돼요 굳이 전투를 안해도 돼 여기도 굳이 전투를 안해도 돼 여기도 굳이 전투를 안해도 돼 괜찮습니다 군인들이 여기를 정찰을 온건가 음 야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냐 여기 막혔고 여기도 계단이 막혀야 어 야 맵을 다 넘어가네 세모 세모 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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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도 안 돼 어우 뒤에 야 이거 완전 시끄러운데 자 가자 다리가 짧아서 그렇다고요 완전 길거든요 다리 자 가자 겁나냐? 아저씨는 이런거 겁 안나 아저씨는 이런거 전문가야 이런거 많이 많이 해봐 많이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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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오케오케 아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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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아 이쪽이야 흥 사실 뭐 이상한거 외웠는데 아저씨는 기독교가 아니야 아저씨는 부두교야 야 이거 소리 또 들린다 위에서 나는 소린가? 누르고 있으면 새 무기 리볼버 오 무기 장비하기 소유하고 있는 총집의 개수보다 더 많은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남는 총기는 소지품 목록에 보관되며 장비중인 총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귀환할 무기를 선택하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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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무기를 선택하고 어 X자를 어 X표를 길게 누르 어허 아 내가 또 확인해야돼 내가 또 가야돼 테스가 가면은 여기도 내가 내려가야돼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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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번에 한번 오오 잠깐만 정면 으흠 다른 애들은 멀리 있어 요 놈 조용히 처리하라 이거죠 게임사의 배려 자 쩌 쩌 잘자라 우리 아가 앞들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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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잠들었구만 어 얘네 얘네는 소리가 되게 이상해요 좀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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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얘는 좀 이상해 막 으으으으으으아아아 막 이래 어 어 얘네들 막 떨기춤 추죠 지금 아 이거 처리해야되나 다 잡아야되나 하아이 그래 지금이야말로 총격전을 해야될 때 남자가 총격전을 해야될 때 어 얘는 클리커야 헤드샷 오오오 야 껍쯔 쪄 쪄 쪄 쪄 오 야 쪄 오 칼로 찐들기 오케 야 두마리야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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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안되야되야되 뿌우 뿌우 너 일로와 너 너 어 너 너 역시 떡은 주먹적이지 자식아 아 자식아 아 자식아 아 좋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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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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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놀래라 봤니 꼬맹아? 아저씨 전문가야 저기 반 마음에 안드는 꼬맹이 같으니 난 애들이 싫어 이래서 감동할 줄도 몰라 주인공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지 잘났다고 아주 중2병 꺼진 중2병도 다시 보자 중2병 그리고 멀리하자 의심병 야 나 근데 방금 되게 멋있었어 여기야 딱봐도 여기잖아 테스 그 어 뭐 길찾기 선수야 아저씨네 뒤로 도 도 도 도 도 와 저승연 좋겠는데 흐헤이 자 이제 놔 놔 자 이제 야 여자들끼린 서로 도우면서 잘하네 아아 아 내리막길에 대해서 이게 그걸 해갖고 안나지는구나 아아 아 음 아 오해해서 미안해 알았어 아이 몰랐어 난 기울었는지 난 평평한 줄 알았어 미안해 내 표현감각이 아주 음 똥 쓰레기야 미안해 오해해서 미안해 테스 잠깐만요 칼 칼 제작하자 아이템이 많이 나와서 좋다 자 좋아아 왜 그래 왜 뭔데 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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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고 여기를 야 또 너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구만 알았어 아아 아 여기 낮은 길이 있네 이쪽으로 자 지나갈 수 있겠어 방금 나 밟을 뻔했다 테스 너 이상해 엘리가 우리 파티에 합류하고 나서부터 나한테 소홀해 아주 섭섭해 테스 여기야 자 야 야 여기는 조명을 켤 수 밖에 없는데 조명 키면은 좀비들한테 들킬 거 같고 그래 좀 쉬어야지 자 자 여기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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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구나 아 거기구나 거기구나 아 미안해 아 내가 길이 아 왜 밀지마 꼬맹이 자꾸 밀고 있어 여기는 못 가겠어 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디에 여긴가 이쪽이야 패스 야 손전등이 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흔들어서 충전하네요 여긴가? 여기 맞나요? 어어 저기구만 아 저쪽이야 아하 여기구만 여기다 이쪽인가 보다 이쪽이거 이쪽인가 본가 You're here 그렇지 아이템이 있다는거는 안아봤다는 뜻이죠 저기도 아이템이 있네 어어 알아 어 여긴 그래도 좀 안전해 보이는데 아 파이어플라인데 살해당했나봐 술이 한잔 남았구만 흠흠 아 저 아 화염병 술이 화염병 화염병 화염병으로 다수의 적을 한꺼번에 처치하십시오 불타는 적은 남에게 불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어 에론으로 화염병은 포물선을 정하고 엄폐물로 숨어있는 적을 맞추세요 어 이거 수리탄이랑 똑같네 사용법은 뭐야 아이템이 있던거 같은데 그렇지 여기있구만 어디 숨어있어 아이템 주기에 주인공님한테 딱 들으켜야지 그쪽인가 어 여기도 뭔가 반짝거렸는데 파이어플라이 지도 아 지도 어 음 어 가 가자 자 어디로 가야지 여긴가 여기 왔던데인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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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 으아 클리커인신 클리커는 웅크린채로 이동하는 소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이동하려면 어 L 조이스틱을 살짝 기울이세요 저기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안전해질 때까지 멈춰서 기다리십시오 어 얘네 아 안 보이니까 얘네는 안 보이니까 잠깐 테스트 잠깐만 아이템 꽉 찼어 아 칼 꽉 찼어 쉬 쉬 쉬 안 보이나봐 아 클리커는 눈앞이 눈이 안 보이나봐요 어 테스트는 저기있고 쉬 아우 쟤 아우 험 탔 쟤 자리 왠 잠금만 아 소리가 가까운데 아 쟤 야 띄리뛰 띄리 왜왜왜왜 문을 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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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깨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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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벗어나자. 여기서 벗어나자. 어우, 야, 이동가자. 어, 근데 얘는 얼굴에 버섯이 없는데? 쟤는 변하기 전인가 봐. 쟤, 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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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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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고 있어. 잠시 자고 있어. 자, 아, 아유, 아유, 아유. 어, 그렇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잠깐 그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거 뭐지? 아, 요즘 잠을 못 자요. 그런 게 뭐였더라? 그 뭐라 그러지? 잠을 못 자는 거? 그 걸리신 분들은 나한테 찾아봐요. 기절시켜드릴게. 아주 그냥, 어? 푹 재워드릴게. 아, 클리커들은 지금. 몸에 있는 버섯 같은 게 저렇게 야광처럼 이렇게 빛나는데. 야. 야,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지? 야, 날리 만다, 날리 만다. 날리 만다, 날리 만다, 날리 만다, 날리 만다, 날리 만다. 이쪽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오는 거. 야옹, 아, 야옹! 어이아옹, 아우, 왜 들켜. 어, 왜 들키세요? 야, 야옆야옆!! 야, 왜이래 들켰어? 야옷. 쩌오옹. 쩌오옿,nor오옹 Fantasy. 얘는 아직 변화기.. 흡성돼.. 흡성안되네 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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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헣 조용히 이동하려면 엘키를 살짝 기울이세요 아 이걸 당연히 알지 아유.. 그래..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좋아좋아 아냐아냐아냐 그래 이 병소리로 쏘리 쏘리 워낭 쏘리 병..병 죽을았고 짜! 그리고 이쪽에서 식사하고 있는 얘 얘를 또 잠 지어볼까? 이거 잘 유인을 해야겠어 병이랑을 시도 때도 없이 던져줘야겠어 아 맞아 화염병 화염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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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화염병 썼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좋아 우선 병 risk олог 병 병 침 사 물 도 얘는 덜... 그거 아니죠. 아, 얘 뒤돌아보고 있구나. 얘 조용히 제압해야겠다. 얘는 조용히 제압. 옳지! 짜! 짜! 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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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렇지. 어, 됐어. 낚시! 낚시야.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긴가? 우선 벽돌. 여기가 아닌가 봐. 저쪽도 아니고. 하... 자. 변하다. 자, 저기서 소리가 났네. 넘어가 보자. 어, 이쪽이야. 어, 야. 저기... 저기 한놈... 길 지키고 있는데? 너! 어이! 어, 얘는 맨손 좀... 맨손 공격이... 효과가 없대. 야, 총쌌어. 으어빠. 자. 자,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화염병, 화염병. 자, 짠. 지금 오오오오, 화염병!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화염병, 화염병. 어, 야하하, 화염병, 왜 안 된... 흐 쓰브 generation 야 폭 참나 여 э 야 았 어어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attack 짱 בur 역시 역시 물중에 으뜸은 짱돌이니라 야 뒤에 왔다 그렇지! 어 옹겨붙었고 나, 나 재생자 리로드 리로드 오오 칼로! 짠! 이제 된거 같은데? 야! 야야야야야야야 넘어가자 넘어가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넘어가 가자 길이 근데 길이 어디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이쪽이래 거의 다 갔어 힘내! 거기 다 갔어 어 특별한 특별한 아이템은 없어 다 병이야 이런 병 어 여기는 어 막힌 문이고 이쪽으로 갑시다 어어 다 잡았나본데 다 잡았나봐 얘들아 애들 안오죠? 뭔소리야 어휴 그렇지! 자 쇼! 어으치! 어으치! 야 머리가 그냥 밟으면 머리가 박살되었네 어, 나이스, 권적탄나 잘 보고있냐? 엘리 이게 주인공의 삶이야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길이 있을거야 이쪽 저... 엄... 저쪽이야! 꽉 찰꺼 어! 넘어가고 자 어...여기 있던 애들도... 다 잡았나봐 다 잡았나봐 다 잡았나본가 여기는... 처음 왔던... 처음 왔던데죠? 아 여기...여기로 왔어 우리가 어...잠깐만 그러면은...야 한바퀴 뺑 돌았네 그냥 길이 어딘데 어...나이프 야...귀래... 뺑...뺑 돌았어 야 이거 그냥 이제 가도 되겠는데? 얘들아! 다 처리한거 같애 어... 어... 야...이거...이... 하...이...이런것도 참 하기 힘든데 스읍... 지도를 보니까... 어...이...어... 가자 이중이야 다 잡았어! 깔끔하게... 깔끔하게... 처리했어! 왠지...경험치 많이 주더라 다 잡았구나...그...거기서 다 잡았어 스읍...아까 거의 같은데 아까 한놈 외롭게 서있던 그곳 있잖아요 여긴가? 이쪽인가? 여기야! 이거 어딘거 같은데 그래 아 위로 올라가는거였어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소리나도 상관없죠 자 올라가세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다음에 나 테스트 다음에 나 그래 꼬맹이 넌 마지막에 올라와 어떠냐 부도성은 아주 소심하게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대꾸 안해준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죠 흠 꼬맹이 자식 불편하지 자식아 다들 괜찮아? 그래 너희들 정말 좋은데 그래 솜씨 뭐 뭐 이걸 운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운이 파악났어 이제 끝이야 하긴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운도 따라줘야되요 와 건물들 봐 아깝다 중앙청은 이쪽으로 가야되나봐요 가제우리야 가제우리야 이 트럭을 어떻게 넘어간다 이 트럭을 어떻게 넘어간다 음 음? 여기 딱 넘어가세요 라고 써있잖아 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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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염병 화염병 또 있나? 화염병 없어요 어 깜짝이야 야 들어가니까 감염체들이 있어 어우 얘네들 여기 숨어있어 이거 화염병 아니야 화염병 두개 만들고 구급약 세개 그 다음에 칼 하나 됐어 어우 깜짝 놀랄 울 울 울 울 울 이러고 있어 얘들 짜 짜 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타는구나 뭐야 어 안에서 싸우 어 잠깐만 테스야 꺄 꺄 어디에 어 어 아 안에서 테스 싸우고 있었어 어 미안하다 아 미안해 테스 아 나 그런짓도 모르고 아이 난 내 안전반 생각했어 왜 이렇게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어~~ 자 인간은 도구를 도구를 쓰.. 쓰는데 협동도 해야되는데 이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거 좀 아휴 하휴 오오케이 올라와 꼬맹이도 빨리 오케이 저 어 이런데 높은데서 뛸 때 조심해라 복숭아뼈를 조심해 찌릿찌릿하다고 으음 여기구만 자 누리고 있기 호 으쌰 어 어 어 어어 야 넘어왔다 넘어왔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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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큰일났다 나 혼자 남았어 어어 어 어 신발 아 악 동치네 아